먼저 폭스비, 누루, 징징, MG, 쿠키, 슬로스 기다리고 있고요 범삼아 팬클럽, 우울할 때 똥싸 네 콩후니, 짜오시마, 효준이 그리고 재훈이의 모함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일로스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탑 레네톤 보내고 미드 쪽에서도 궁극기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조이를 꺼내주면서 가장 떨어지는 라인전을 적당히 맞춰서 세게 가겠다는 생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도 의식한 건지 위쪽으로 뛰었어요 점화 감전 조이 어우, 참 맞았어요 오, 일단 한 대 맞추고 시작 오, 딜량 1등 왜 황은 회카림이 내는 거죠? 아, 그러게요 맞은 건, 처음 맞은 건 회카림이 아닌데 이게 설마, 갑자기 막 전멸스턴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오, 이거 이즈리엘이 없거든요, 이거 범삼아의 움직임이 더럽잖아요 너무 노출이 됐거든요, 전략이 자, 너무 오래 있던 거 아닌 듯 하죠? 아, 이러면 볼리베어 죽었어요 버스티블러디에 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짜오시마 선수는 살짝 오, 들어... 아, 참쓰기 오, 통통벨! 오우... 미드는 진짜 스킬 싸움입니다, 지금 맞추는 쪽이 이기기 때문에 치열한 한 경기 아, 찰랑찰랑하네요 여기 전멸이 없기 때문에 다음 쿨에 한 번 갈 거 같은데요? 이거 들어갑니다! 오, 안쪽 들어갔다! 패트리 사이트! 나이스! 엠...G! 엠...G! 엠...G 살아있어요! 네... 야, 이거 전멸 쓰고 붙고! 유치아 들고... 지금 슬로스 선수 플래시 없어요 전멸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헥파림이 오히려 너무 안맞죠! 차오의 선수를! 어, 위험합니다 지금 폭수비 자, 그러면 사일러스! 포박! 도발! 어떻게! 와우! 따봉! 폭수비 대박! 이러면 레오나까지, 앞 비전... 대전! 야아, 잡아래고요 쿠키 바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어, 여기 미드 어, 가만 더 맞췄어요 아... 죽었어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아 킬은 징징 선수가 가져갑니다 다른 라인이 죽은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아 그렇네요 어차피 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괜찮다 아니 내가 먹는데 왜 들어오는 거야 자 볼리베어는 끝까지 2단 축격 가능합니다 자 궁극기 활력합니다 아 나이스 볼리베어 그리고 천국무리를 조이 맞았어요 갈리오 궁깔이 아 게임이 빵빵빵 터지네요 자 이미 4명 모여있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도망가야 돼요 할 게 없어요 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먼저 시야 잡고 자 볼리베어 넘어와요 자 이거 범사바 벤크럽이 어 엠지 포지션 좋아요 엠지 포지션 옆 라인 잡았고 헷가림 들어가고 헷가림 터졌어요 어 어 자 앗 잡았고 괜찮나요 이거 이지를 펴드리긴 한데 그래도 자 둘 중 모텔 쫓고 어 좋은데요 와 썸블켈 자 그럼 엠지가 해낼 수 있나요 일단 이건 죽었고 어 조이는 죽었고요 이제 이 엠지가 살 수 있느냐 자 지금 전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살만 하거든요 자 계속 각을 보고 있습니다 정조전 어 어 어 아쉽네요 그래도 적 진영 깊숙이 들어가면 자야 순수 할 게 없거든요 자야 조이가 자야가 저항의 배상으로 빠져나가고 니달리는 뒷점프하는데 앞라인의 레넥톤 레오나 고립대에는 그쵸 그 그림만 만들어내면 돼요 거기에 관리오가 꿈 떨어지면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런 한타를 하면은 폭스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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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베어 어 이거 위치가 아 아 해카림 들어가고 맞어 이거 어 어 어 하지만 아직 사일러스가 쫓고 있고요 여기까진가요 한 번 더 자 똥싸 선수 위험해요 녹아요 어 어 어 자야 어 딜 많이 넣었어요 어 이 한타가 신기하게 이렇게 되는 저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아닌 상황은 웬만하면은 용을 먹지 말고 한타라라고 강진하죠 어 어 어 어 어 조이 조이 어 어 이거죠 이거 힘의 차이가 느껴지죠 네 힐러들이 다 쓰러졌고 그대로 도미노 무너지듯이 하나하나 다 눕고 있습니다 아 레오나구까지 빼서 어 내가 써먹을게 응 사일러스 님 있으면은 뭐 허락해 드려야죠 오 발 에이스 와 이렇게 되면 바론까지 다텀 쪽 타워까지 뭐 이뤄냈고 아이오니아의 장어의 만년설이를 선택한 조이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폭킹 데미지 진짜 빵이거든요 빵 폭도벽 이제 풀찾을 안하고 네 가텀 쪽 바론 버프의 힘으로 쭉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이프 벙 한번 가도 되겠는데요 레드 폭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즈렬 아파요 자 어우 메오나 이렇게 밀어내기만 해도 억제기들이 억제기들이 네 아 이거 어떻게든 한쪽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못 싸우게 되면은 결국에 투 억제기가 날아가서 더 역전할 수가 없는 그림인데 그렇습니다 흔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검성화 팬클럽 지금 과감한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조합상 좀 할게 없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싸우면 100% 지는 거라서 네 안 싸워도 지고 싸워도 지고 아 이거 진짜 진태양란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상대가 무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짝 무리에요 무리를 해줘야 돼 살짝 무리 무리해주세요 근데 안 들어가네요 이야 폭스비 깔끔한 경기력 어 이 정도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들어간다 네 갈리오까지 떨어져 버리고 피 좀 깎아 놓고 퍼졌고 어 쿠키 드디어 벤타 가나요 어 보여주나요 드디어 자 보여주나요 쿠키 트리플킬 어 어 야 그림자의 맨섭 죽어주고 권드라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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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넥서스가 말을 막았어요 이거를 넥서스가 쿠키 선수 또 열받았어요 지금 받아치는 느낌의 조합이 강하거든요 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리얼리아가 지금 역공 아 이리얼리아 오공이 역공을 펼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칼데칼 싸움인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맴리가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어 근데 이거 위험한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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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ech 자 붙었어요 자 오리아나 궁에 지금 현재 엠비 선수가 궁이 안 빼셨거든요 지금 아 그러다 할것 같고 오공에 먼저 퍼스트 블레이드 자 그리고 옆쪽에 오리안을 계속 추노중 자 징징 선수가 오리안을 추노중에 있고 오빵도 잡혔죠 아 2대1 교환 그래도 스플릿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폭스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 정말 없잖아 자 이렇게 불빛어요 와 근데 사일러스 순간적인 데미지가 엄청난데요 자 이번 용어는 일단 미드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폭스비가 있어보이고 아 이번에 영계 실패 플래시도 있어서 이러면 끝까지 그냥 가요 위험한데요 이러면 자 그럼 올라프는 어디로 살아가야되나요 자 올라프 기다렸다 처형이 좋아보여 일단은 먹을거 다 먹었고 자 그럼 몰래 드래곤설이 뭐 이런거 안되고 살아 살아 한번 살았다가 오 처형 용은 범삼아 팩글링 자 테일 두개 근데 이거 오리안으로 순간이동있어서 빨리해야되요 어 이거 정글러가 없거든요 지금 자 묶였고 이렐리아 이렐리아 이거 괜히 왔나요 어 누르손스 어 들어갔는데 어 죽고 파로스 자 오공궁 켰구요 자 여기도 오공궁 와 여기도 오공궁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그리고 숫자차이 부족합니다 이런 판대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2차까지 오일어냈구요 글로벌올도 다 따라잡았죠 이거 라칸 들어가봤자 아 되나요 아 사미라 사미라 아플라이 아아 약해요 약해 자 그래도 나무 재배틀 해주나요 오히려 오공 브라움이 계속 살아남아있어서 그냥 우리 싸운다 어 우리 싸운다 라고만 해도 뒤로 빠질만한 조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텔레포트만 빼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근데 안빼져 그쵸 누루는 우직하게 어 눌렀어 좀 빨리 눌렀는데요 빨리 눌렀ective 왜냐하면 시야가 없기 때문에 빨리 눌렀고 딱 이정도로만 보였이 bas 야 재훈아 안될사랑 어이 빨리 본게 아니라 뒤에 테일 눌러버렸습니다 사일러스인데요 아 일단 전화로 한번 씹었구요 누리고 오글빙 빠졌어요 이러면 어 터졌고 어 이러면 위험한데요 플라잉이 나오기 안될거 같은데요 오공이 이제 오그로 끌어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어 도라는 봤지만 오리아나 쭉 추적 가능하죠 어 이덜리아가 또 들어가 죽어버리네요 결국 지금 한타로봐를 때는 오공이 캐리하느냐 사미라가 캐리하느냐 오오오 오오 오공이 캐리하는데요 오공이 캐리하네요 솔로킬이에요 그쵸 지금 오공이 잘 컸거든요 지금 자 다시 봅니다 아 전혀 점심이 빠졌었네요 그래서 암살도를 잘했다 있던 없던 죽었을 것 같긴 하네요 무너집니다 약간 금간소리 들린거 같죠 그쵸 레벨도 지금 17레벨까지 찍어버리는 자 그래서 이 오공 잡으러 가면 아무리 느린 포킹 바르스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 라칸이 뛰고 있구요 자 한번 노려보나요? 너 굽 없지? 선별도 없지? 어 이러면 자 보이죠? 쫓아가서 결국엔 잡혀버리는 자 버스트 발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발원을 못치면 우리는 칠 수 있어 우리는 버스트가 되거든 지금 우디로 현재 전멸은 갖고 있고 강타도 있어요 지금 아직 텔레포트로 20초 남았기 때문에 충격파와 같이 들어가는 강타면 자 강타 싸움 자신있다 그렇습니다 변수 있습니다 자 정글 14레벨 똑같구요 자 자 자 어 옆에 어 먹었습니다 와 근데 위쪽에서 MG가 잘 끌어져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쉬운데 뭐 어쨌든 사일러스 없을 때 드래곤 쪽에서 승급을 보나요?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된다 오 올라프 궁이 빠졌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면 올라프 궁까지인게 더 크죠? 그렇죠 훨씬 크죠 네 올라프가 또 궁이 어 어 옆에 물어요 물어요 물렸어요 물렸어요 어 그러니깐 이렐리아가 이렐리아가 불어갔고 자 사일러스 이제 왔고 우리 하나 잡았고 자 쿠키가 합류였어요 쿠키 합류였어요 펜타킹 주시해주셨듯이 사미라 사미라 블랑 varsUp 사미라 mount 아아 트리플로 여기까지 끝났네요 와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이렐리아가 약간 무례하는 드랑가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잘못ileak değerоль 최고CS 정리는 사미라가 으으으으읐 코금밀키올라프 inel oise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3박을 예상했는데 하지만 폭스비가 멋진 한타로 게임을 종결 짓습니다 자 넥서스 파괴되네요 취재 2대 0으로 폭스비가 LCK 야칸 MC로 오픈 토너먼트 4회차 우승을 차지합니다